말하기 메이씨, 왜 이렇게 늦었어요? 3시간이나 기다렸잖아요. 메이씨, 몸은 괜찮아요? 병원에 간 김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지 그랬어요. 그것도 나중에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. 지금이라도 같이 병원에 가요. 말하기 미안해요. 오다가 접촉사고를 내는 바람에 합의를 하느라고 늦었어요. 네,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네요. 괜찮아요. 병원에는 내일 다시 가려고요.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. 빨리 밥 먹으러 가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병원에는 병원에서 위의 심리에 계신지 ập 병원에 가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